우리 비행선 터뜨리면 가만히 안둔다 접을때까지 때려버리겠어 감사합니다 야 메달 하나밖에 안주냐 산업도 화약이 잡히는게 아니고 복수에요 이건 뭐 옛날에 그니까 이게 데스노트 전법이라고 어 아야 야야 클레오파트라 골러갔다 클레오파트라 골러갔어 잠시만 28분 한판만 더 뒤져 그니까 이게 데스노트라고 옛날에 제가 이제 공격받은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 막 10일전 30일전 뭐 그런거 그 마들을 시간을 되돌려서 역광강하는거에요 내가 공격받았을때 화약이었으니까 야들은 아무리해도 내보다 빠르지 않아 왜냐 난 현질러니까 그렇죠 이제 묵혀주는 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개봉해서 때려잡는게 이게 바로 데스노트 전법입니다 어 옛날에 내가 때린 놈 더 크게해서 때린다 어 어 1을 받으면 100벌을 받는다 초보초보 왕초보 갑니다 강에서 돌아오겠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어 화약시대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훌륭하게 크셨군요 어 난 널 털겠어 난 널 공격하겠다 그렇다고 쓰읍 좋았어 아 근데 이거 돈을 얼마 안주는데 쓰읍 아냐 이건 이건 아닌거 같애 돈을 얼마 안줘 나는 돈만 많이 준다하면은 시 뭐냐 석기시대 아들도 때려잡겠는데 돈을 얼마 안줘 돈을 얼마 안줘 야 이게 안 돼 쓰읍 흠 어 야 누가 왔다 앙탈진년 봅시다 죄송합니다 닉네임 갖고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쓰읍 여러분 근데 추천도 안 누르고 방송 보고 있는거 아니죠 어 레벨 60 64 화약시대 64인데 화약시대? 어우 로마네요 쓰읍 뭐 열심히 하시는거 같은데 쯧 오케이 우리의 동료가 되라 좋아 동료로 받아들여주지 지금부터 그대는 우리의 동료요 어 비경디시즌2는 절대로 오래 있으란 얘기 안합니다 우리는 길드전을 위한 길드이기 때문에 길드전 치고는 해산될거에요 쯧 어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길드전 치고 해산되는 대신 어 전후의 카톡방을 만들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모일일이 있으면은 카톡을 쳐서 이제 비.. 비경대 시즌3가 이제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은 시즌2입니다 어 저희는 진짜 즐겜하고 열심히 하고 다음 레벨 높은 분들 이제 좀 센 분들 모여갖고 신명당에 놀고 흩어지는 이제 어 로블레스 오블레쥬 같은 어 쉬워 아주 훌륭한 길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몽.. 뭐냐 화약 다음엔 개몽담 산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공격한 착한 친구한테 어 기드래곤 간다 내가 니한테 기를 줄게 이런 접속중이군 나의 방법을 뭐니야 전파하고 있었다니 이런 훌륭하다 피자 피치탕 검 암흑병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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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순국 흑병순국 좋아 흑병순국 갑시다 나한테 10만원을 털어갔는데 임마도 접속중이군 쓰읍 새키들 방송보나 왠지 느낌이 이거 방송보는거 같은데 이 새키들 이거 허오오오 쓰읍 차아 나한테 10만원 이상 털어놓은 놈 다시 내가 가져온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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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크게 가져간 놈 없나 아아 아아 이건 뭐야 한국광복군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말이야 한국광복군을 건드릴 순 있지 어 건드릴 순 있지 게임인데 접속중이 평화조약이구만 훌륭해 역시 우리 광복군은 평화조약을 걸어놨어 아주 훌륭해 광복했기때문에 평화조약을 걸어놨네 훌륭해 쓰읍 좋아 널 한번 보도록 해야겠어 쓰읍 좋아 아주 훌륭한 친구야 이거 아이디 맘에 안들면 최형인가요? 어 어 그렇죠 뉴스 사상친구들 사상을 고쳐주러 가겠어 보자 너의 사상을 고쳐주지 넌 뭔가 좋았어 너의 사상을 고쳐주도록 하지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성을 가지고 계시는군 좋아 이 성은 이제 제껍니다 어 그렇다고 싫은말고 쓰읍 돈을 얼마 안주잖아 아아 아아 돈을 얼마 안줘 그거 나 한국이야 좋아 한국은 봐주는 걸로 넌 개뿔 돈 얼마 안줘서 집에 간다 운 좋은줄 알아 십만원만 나왔다면 니 집은 틀렸어 운 좋은 놈 쓰읍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크레옹 신짱 아니야 뭔가 과자같은 냄새가 나 이건 뭐야 야 야는 실수를 했군 실수를 해서 나한테 메달을 줬어 그럼 나는 너한테 공격을 하겠다 이런 공격받고 있군 아주 훌륭해 오늘 날이 장난인가봐 미친 공격하면 평화조약 다음에 공격받고 있대 벌써 훌륭한 친구들이군 저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아주 많나 봅니다 싸우자 콜 덤벼 평화조약이구만 싸우자고 그래놓고 쫄아갖고 이런거야 현피 뜨자캐 놓고는 현피는 안나가야 제맛이로고 안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쓰읍 어.. 미안해 닉네임 갖고 가지고 뭐냐 놀려서 미안해 나는 니가 싸우자고 그러게 싸웠는데 싸우자고 그랬는데 니가 날 공격할라 하지 않네 미안해 어? 집에서 안나와 이 훌륭한 친구 이거 근데 이건 뭐야 병사를 이만 썼는데 못 이겼다고? 이.. 썩어빠진 방어태사를 이만 봐본가? 너 봐보세요 한번 보자 도대체 먼지걸을 했길래 못한거야 어? 내가 털 방법까지 다 가르켜줬는데 보자 뭔데 도대체 어디로 뭐야 이거 야! 눌러놓고 멍때린다 화장실 갔다 임마 이거 100% 화장실입니다 자 눌러놓고 모르고 뭐냐 매치 걸어놓고 화장실 갔네요 감사합니다 매치 걸어놓고 화장실 가셨네요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매달 뺏기고 어머니야 병사 나오고 매달 뺏기고 게이득 봤다 이분 화장실 가셨네요 똥통에 빠지신가 봅니다 훌륭합니다 길드 가입해도 돼요 해요 레벨 60만 넘으면 누구든지 봤습니다 하하 늦었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한마디 해결지 어 뭐야 위치 시작했다 이 한마디 해결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레큐님 야 타운 센타가 눈앞에 있는데 이거 타운 센타 못어트리라 이 바본 뭐야 바운설타를 못어트리다니 멍청하군 헐 뭐야 이거 바본가 설리네 녹방인건가 아닙니다 녹방이 아니에요 근데 버퍼링이 좀 있나봐요 생방 세르방 폭동이 제압되었습니다 승리 그렇다네요 음 그렇다네 바본가 왜 저런데 해몽시대는 무엇인가 그 그 전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털린 공격으로 온 친구입니다 레벨 83 화약시대 뭐야 이 친구는 더 훌륭한 친구고 레벨 83 화약시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전법입니까 뭐죠 이건 레벨 83 화약시대 이건 뭡니까 이건 길만 업그레이드 하셨구만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날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 봅시다 내 입으로 레벨 60 이상은 합격이라고 했으니 받는다 레벨 69 69네 어 레벨이 마음에 안들어서 일단은 일단 이 사람은 놔둬봅시다 레벨이 마음에 안들어 69라니 미친 지금 내 방송을 영정을 시킬라는 고의의 의도가 보이는군 일단 70 만들고 오세요 그대는 70 만들고 와 오케이 내 방송을 영정을 시킬라는 고의의 의도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류 오케이 좋았어 이해했나 보군 오케이 적신 노렸어 이새끼 이거 깝시다 까보도록 하죠 상대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차잔 야 너무 안준다 돈을 너무 안줘 어 많은 돈을 돌란 말입니다 아주 많은 돈을 어 이건 뭐야 13만원 그게 돈입니까 아주 많고 커다란 돈을 돌란 말입니다 왜 돈을 안주십니까 혜룡씨 혜룡씨는 무슨 돈이 5만원 밖에 없는데 제 레벨? 난 레벨 왜? 내 레벨이 어땠는데 제 레벨이 어땠는데 제 레벨이 어땠요 레벨이 몇이더라 89 아니야? 98 98 89 뭐요? 아니잖아 전혀 관계가 없어 아 나도 아 나도네 96이네 미안 오케이 그럼 받는걸로 나도 그렇네 미안해 어 미안해 받았어 어 미안해 어 그랬네요 그랬었어 나도 96이었구나 오오 예리해 어 예리해 아주 그냥 큰 인물이 되시겠어 아주 그냥 큰 인물이 되시겠군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좀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레벨 119분도 좀 계시고 100대 분들이 좀 계세요 크으으으으 좋습니다 난 왜 100이 아니지 근데? 나도 레벨 100 찍어보까? 이거 그래도 한 100된다 싶은데? 지관 안돼 미친 길 따위에 지관 따윈 쓸 수 없다 그리고 내 축복이 다 날라갔군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보자 저쪽에 저 골드 오늘 다일수 있으라나? 지금 실버 1인데 놀다가 시간 나갔네 전에 진...열이었는데 결국에는 버그하기로 영정대 10 165 방종하는 사람? 아 그래요? 버그? 야 핵쟁이네 10 핵쟁이가 버그 방송을 내? 이런 샥 양아치 새끼가 쪽팔린줄 알아야지 방송이란 하면 말이야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 아닌 개인 방송이지만 나름의 자금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핵쟁이가 새끼고 물들어오시게 갑시다 핵쟁이는 절대로 방송을 하면 안돼 도대체 그건 뭔 생각이야 도대체 흠 솔직히 핵쟁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좀 거칠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거는 톡톡톡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펑! 참 지랄만 진짜 으아악 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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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깔삼하게 밀어버려 폭격기 투입! 보호를 걸고 자 빠르게 보호 걸었고 그렇지 폭격본대 잡았고 다음 그 다음 여기다 일로 가자 일로 정확하게 끼고 들어가야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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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그렇지! 핵쟁이 극혐! 날 샷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 생각보다 아주 훌륭해 잘 들어갔어 성에 공격 안받을라나? 아잠만잠만잠만 오오야야 성 안받아 오오쉽! 폭격기 터질뻔했다 기다려봐 일단 성 터트리면 바로간다 폭격기 시! 좋았어 이 정도면 완벽해 완벽 그 자체다 폭격이 돼! 완벽하게 하자 자 중앙으로 간다 뛰어! 그리고 저쪽에 저 뭐냐 수비병한테 뭐냐 폭격기를 선물해주도록 하지 폭탄 투하! 완전 파괴 생사몽 전차? 우리의 새로운 지원군입니다 오늘 우리의 동료중에 산업시대 레벨 119짜리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께서 지원해준 전차입니다 아주 훌륭하고도 멋지고 아름다운 전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추천 한번 갈까? 아 가지말까? 추천은 좀 대충 누릅시다 대충대충 그깟이 뭐 뭐 중요한거라고 대충대충 누르자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차는 왜 안뽑으세요 전차 뽑았지않나요? 내가 안뽑았나? 안뽑았나? 안뽑았구나 아름 뽑았구나 전차를 보자 스읍 이걸 하나 빼고 전차를 넣을까? 전차를 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독일 국방군 하나 더 때려 넣어 완벽한 조합이군 자 이제 남은 60만원과 50만원의 돈이 있어 이거 여기다 쓸건데 이거 여기다 쓸거냐고 50만원 100% 딜 들어온데 아 지금 그리고 석유가 좀 남아 음 석유가 남는단 말이지 석유가 남는단 말이지 자 됐고 일단 나폴레옹 즉원하고 노부가와 영구 8시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진짜 쓸데 없을때만 내가 하는건데 벽질을 하자 60만원 됐 끝 이제 성병 레벨 7 어느 천연에 십 성병 레벨 9만 들나나 됐대요 자 여러분 일단 돈도 다 썩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추천